여기가 까롬비치래요 까롬비치에 왔습니다 와 바다 이쁘다 내가 이럴 줄 알고는 동화를 신고 왔지 슬리퍼 신으면 안에 모래 다 들어가서 좀 불편하더라구요 아 뭐 저런 액티브가 있나 보구나 너무 애써 물에 닿을거 뭐야 이 길이 쉬울 줄 알고 왔더니만 여기도 모래잖아 그리고 전 이제 커피를 마실 거예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도 걷고 있어요 카페를 찾았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서 들어왔어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 자 일대왕볕을 다시 한번 걸어봅시다 아이스크림 가게였네요 애들 좋아하겠다 습도가 되게 높고 비가 올 것 같아요 나 비오면 망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전자제품도 많아서 비오면 망하는데 아 이쁘다 너무 이쁘네요 까룽 비치를 계속 따라서 갈 거고요 까룽 비치가 끝나는 지점이 어차피 바로 까타 비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바탕 쪽에는 방랑으로부터 엄청나게 붐비더라고요 파인애플 아니죠 설마 아우 귀여워서 너무 신기하네 아 다다 이쁘다 아 다다 이쁘다 카프리리 여기 까룬 비치 거의 끝이 전에 이런 건물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 까룬 비치 거의 끝이 되네요 여기 까룬에서 까타로 넘어가는 언덕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식당들 카피도 되게 많아요 우와 스타벅스가 있어요 쟁잔합시다 스벅에 들어가서 여기가 디저트가 더 다양해요 저는 크림 올리진 않았어요 그때 보니까 크림 올리니까 너무 잘더라고요 여기서 시간 좀 보내다가 갈 거예요 여기 엄청 번화가 있네요 오토바이도 장난 아니고 차량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뜨겁다 이 더위에 얼음이 안 녹고 있네요 대단하다 까룬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소박한 느낌 그리고 바닷물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더 투명한 느낌이 있었던 거 같아요 평화롭네요 확실히 바죽 단위로는 여기가 더 나을 거 같긴 하네요 바다가 좀 조용한 편이라서 뭔가 하나하나하게 조용히 즐기기에는 까딱인 거 같고 여기 마을 자체가 작아 보여요 규모가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쭉 가는 거구나 집이 아니었네요 다 리조트였어요 여기 서핑 즐기는 데도 있고 파도도 생각보다 세네요 서핑 저기가 까딱비치의 끝입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홍잡보가 더 심해졌는데? 이상하게 까론이 제일 큰데 까론이 제일 큰데 까딱해서 까딱 넣으고 넘어가면 이곳이 더 흔잡스러워요 저는 까론 전망대로 갈 예정이에요 구구 맵으로 47분 나왔는데 이거 걷는 거 아무래도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네요 까론 전망대까지 200바트인데 슬레 이 경석으로 끝까지 올라가고 가시는 거 같아서 내가 여기를 걸어서 올라올 생각을 하다니 미친 거였어요 여리끼가 그 유명한 까론 뷰포인트입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아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구나 우와 시원할 거 같아 5분만 걸으면 된다니깐 한번 가보려고요 슬레pes 태어난 지주 태어난 지주 아름다운 해수 태어난 지주 이곳은 치어낸 해수 무서워 그냥 갈래요 고기 먹으러 가요 남편이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해서 콕핏에 있는 삼겹살 구이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해요 아~~ 속태 부궁화 아~~ 속태 부궁화 아~~ 속태 부궁화 아~~ 이거보다 더 맛있어. 익혀 보이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오랜만에. 그냥 생만하라고. 고기 오리내리 먹으니까 맛있다 진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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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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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고기 고기 오늘은 프라보따 밍몽콘이라는 대불사에 가요 프라보따 밍몽콘에 왔습니다 코끼리가 있다, 유명한 사찰이 있다, 뭐가 있다, 내가 기다릴 테니까 와라 40분 동안 그걸 들었더니 기가 켜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딱 잡아요 그리고 무릎 가리고 가라고 샀어요 150파트 보시면 보이세요? 이거 샀어요 150파트 주고 10대 우림 같다 이게 그 유명한 대불상이래요 2백 도착 1라인 3라인 4라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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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